할렐루야! 항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 마지막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방금 읽은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라!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따로 나오는 접속사가 무엇인가? 그리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실은 이미 나에게 있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것 아니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또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주실까? 어떻게 해주실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푹 퍼서 꽉꽉 누르고 좌우로 흔든 다음 다시 푹 퍼서 그 위에 얹어서 주신다 하나님은 좋으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주시냐? 안겨 선물을 주듯이 그냥 안겨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남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도 너를 생각해 주신다 내가 나누어 주면 하나님도 너에게 더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누어 주고 받고 또 나누어 주고 또 받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나누어 주시면 나누어 주면 채워 주신다 나누어 주면 채워 주신다 예,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주고 채움을 받고 또 나누어 주고 또 채움을 받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래서 하십시오 꽉 움켜주었던 당신의 손을 펴서 당신의 가진 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며 시간을 나누고 정을 나누며 사십시오 나누어 주고 받고 또 나누어 주고 또 받고 그렇게 당신이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 오늘 저 경기도 나누어 주고 채움받고 또 나누어 주고 채움받으며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마음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또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고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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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